네 여기는 신축급 반지압니다. 신림역 4번 출구 방향 여기는 한 10분까지는 여기도 안거릴 것 같은데 아무튼 거리는 제가 잡목을 표시할게요. 가격이 500에 40이에요. 건물 한 2년 된 것 같아요. 2년 된 것 같고 신축급 깔끔한 건물을 보신다면 이 정도면 500에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물론 500에 30 옷짜리도 가로 있지만 한 2, 3년 안쪽 된 것은 반지압이 이 정도면 500에 40 정도 합니다. 약간 구조가 특이한데 여기에 물론 침대를 두면 되고 옷장이 여기 있어요. 옷장이 여기 있고 여기는 신발장이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신발장이 여기 있고 화장실은 또 저쪽에 있어요. 그래서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여기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80 나오고요. 저 벽에서 이 벽까지는 2m 70이 나옵니다. 아마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고 이 정도가 지상층이면 500에 45로 나오면 아주 좋은 편이고요. 500에 한 50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마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방 스타일이 다르잖아요. 나는 넓어야 된다. 나는 신축스러워야 된다. 깔끔해야 된다. 아무튼 그 두 개를 다 가져가려면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는 500에 40에 2년 안쪽 신축을 봐야 된다 하면 방 아주 작을 거예요. 대부분은 거의 100%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다음은 그 다음은